장정신성 문화전문지 월간페이퍼 6월호의 특집은 잉여학개론입니다. 퀵퀵 퀵 퀵 살펴보기입니다. 어웃 퀵 주말마다 떠나는 세계여행으로 시작을 했구요. 목차 퀵퀵 잉여학개론 트위터 이슈 그리고 파이팅 컬처클럽 이달에는 어떤 문화행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뮤직페이퍼, 무지개 특공대, 영혼씨, 내 영혼의 빈, 강풀 강한 것으로 가득 차있는 남자, 강풀 강풀이 만화를 오후 페이퍼 보는 청년을 그렸군요. 넬, 다시 돌아온 넬 넬 넬 넹 넹 넹 넬이 돌아왔습니다. 내일 인터뷰가 실렸구요. 그리고 잠비나이 국악으로 아주 멋진 음악을 들려주는 청년들 세 명 잠비나이 그리고 변황중의 청마이 그리고 이인숙의 독일 인디 문화 이야기 광고 낙서 페이퍼 갤러리 송철훈의 썰렁한 만화 사랑학개론 잉여학개론 네 시작됐군요. 잉여 순수령 우리는 태초부터 잉여였다. 잉여 댄스를 배워보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안 아파 한 잉여 영희 잉여야 아우 뭐야 빨리 와져라 나는 공터에서 살아요 봄노의 일러스트 부암동엔 어떤 비밀이 있나 잉여의 챔피언 벨트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바나나냐 오이냐 한밭에 그 아기 아르칸 잉어들 송사리 말고 잉어 잉여를 쓸모있는 것으로 가공하는 밭길종 잉여를 나누다 잉여를 나누면 무엇이 있나 잉여가 두개가 되지 와우 너무 빨라 나를 잉여하게 하라 잉여하게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액션 페퍼클립보드 우크렐레 소비와 함께하는 키스데이 와우 저런 날이 다 있었어 퍼블릭시티 돌고래를 돌고래를 위해 유괴하라 황경씨네 그림같은 얼굴 히이로유키의 여행기 설문조사 누가 부러우냐 너는 별점 양다리 숨은 그림 아니지 다른 그림 찾기 저거 어려워서 어떻게 찾아 아이고 골치 아니 나는 몰라 라스트심 보여줄까 말 어? 아 어어 살짝 보여주고 휙 달아나는군요 네 이리하여 페이퍼 6월 후 휙휙 살펴 보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페이퍼의 백발두령 김원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